태인 씨, 태인 씨. 신부님께서 부르시는데요. 뭐야? 나 그렇게 예뻐요? 난 이걸로 이 사람 것 좀 봐줘요. 뭐? 강태인이 뭘 하러 가? 약혼식 드레스요. 서주랑 그거 보러 갔대요. 야, 준혁아. 고모부 아직 결혼 허락 안 하셨어요. 지들끼리 오바하는 거예요. 야, 너도 서주 성격 모르냐? 아, 반대한다고 들을 애냐고. 아, 못살아. 내가 강태인 그 인간을 조카 사위로?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. 절대 그럴 일 없어요. 아버지랑 저를 감사팀에 고발한 그놈을 고모부가 허락하시겠어요? 그래도 그 강태인이 뭐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러고 나대는 거 아니야. 강태인이랑 파혼한 쟤가 내 집 며느린데. 이 집안에 그 인간이 들어오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지. 우리 꼴이 뭐냐고. 야, 넌 왜 가만히 있어? 연칭 출 market..